탱글탱글하고 부드러운 맛있는 계란찜 다들 아시죠? 이 맛 진짜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걸 만들어 볼게요. 우선 저는 계란 4알 사용했어요. 계란 4알 넣고서 그 다음에 이제 육수나 물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육수 대신에 간장이나 쭈유를 넣고서 육수 대신에 감칠맛을 내줘도 좋아요. 여기다 청주, 그 다음 약간의 간을 위한 소금 넣고서 그 다음에 여기 계란 넣고 마구마구 잘 풀어주세요. 풀어준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. 바로 체에 걸릴 거예요. 체에 거르는 거는 알끈 등을 제거하기 위함이고 우리 계란찜 할 때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거든요. 이 과정을 빼뜨리면 안 되시는데 두 번 세 번 반복해 주세요. 첫 번째 체에 걸렸을 때 남아있는 잔유물, 알끈 같은 게 꽤 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계란물을 내렸을 때 정말 매끈한 계란물이 나와요. 이렇게 완성된 계란물은요. 찜용, 도자기 같은 거 좋아요. 참기름 같은 거 발라줘도 되지만 안 바르셔도 잘 떨어져요. 그 그릇에 한 70에서 80% 정도만 용기에 차게 담아주세요. 담아주시고 나서 꼭 꼬치 등을 이용해서 기포를 터뜨려서 그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해 주셔야 이렇게 푸딩 같은 계란찜이 완성이 되거든요. 표면 정리해 주는 거 꼭 잊지 마세요. 그리고 나서 랩으로 꼼꼼하게 싸주세요. 그래야 이제 물방울 같은 게 표면에 계란물 표면 안 떨어지거든요. 그런 거 주의하면서 랩으로 꼼꼼하게 싸주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간단해요. 마지막 과정이네요. 기모른 찜기에 이제 이 계란물 넣은 용기를 넣고서 뚜껑 닫고 대략 중략불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정도 쪄주시면 되시는데 집에서 사용하시는 하이라이트, 인덕션, 가스레인지 다 달라요. 그 약간의 그 온도, 미세함 다르기 때문에 딱 보시고 나서 아 이 정도 이것겠구나 했을 정도가 딱 좋은데 보통은 중략불에서 15분 정도가 알맞더라고요. 간혹가다 10분도 있는데 그건 아마 좀 작게 담았을 경우가 10분이 알맞을 거예요. 그럼 다 쪄진 계란찜은요. 이제 고명 같은 거 누구나 아는 새우 고명 가장 좋아요. 가장 맛있고 잘 어울려요. 크래미도 좋아요. 그런 거 올리고서 맛있게 드시면 되세요. 진짜 부드럽고요. 아침에 먹어도 소화가 잘 될 것 같은 극상의 부드러움. 탱글탱글. 푸딩 같아요 진짜.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.